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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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러분 제가 제보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보여요? 여러분이 장르나니까 크리스마스 아 네 전 대기진에서 하루빈다는 대계를 듣고 아 진짜요? 그렇게 해줬어 그럼 2022이야 그러나 분명히 끝끝 때문에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손을 한번 승안했어요 우선 보장까요? 이번엔 38등을 보낼 수 있어요 그거로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겠죠? 레트로 레트로 크리스너스 레트로 크리스마스 도대체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겠어 동물, 강아지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죠? 막 트리 있는 거 아니야? 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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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 있어 그냥 자 뽑겠습니다 아 약간 이상한 걸 할 거 싫어 할아버지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해 잘 어울려 약간 닮은 약간 닮은 거 아니야? 괜찮아 언니 왜 이렇게 입고 오늘? 일단은 약간 강아지 아 좋아 나무 나무 아 나무 나무 나무는 좀 그런지 아니에요? 나 이거 양반할래 너 하나 밖에 없어 아 나 무서워 자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같이 둘게요 하나 둘 셋 짠 2번 뭐? 아 할머니 할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